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웹기반 도구인 포테이너의 네트워크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포테이너의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면 도커 컨테이너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테이너가 지원하는 네트워크 유형을 간단히 소개한 후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할 경우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릿지 네트워크는 도커 데몬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유형이며 컨테이너 간에 통신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브이렌 네트워크는 컨테이너의 물리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맥주소를 할당하여 컨테이너가 물리적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는 물리적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것은 아님으로 사용하기 전에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네트워크와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Pvlan 네트워크는 L2 및 L3 레이어를 지원합니다. L2에서는 각 엔드포인트가 동일한 맥주소를 가지지만 다른 IP주소를 가집니다. L3에서는 패킷이 엔드포인트 간에 라우팅되며 더 나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좌측에서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Add 네트워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의 설명이 포함된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용할 네트워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드라이버에 관련된 옵션을 설정합니다. IPv4 서브넷 게이트웨이 범위 및 제외 IP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IPv4 범위를 할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IPv6를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해당 토그를 활성화하면 이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컨테이너는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없으며 외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토그를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create the 네트워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한 네트워크를 제거하려면 제거할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Remo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포테이너의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포테이너의 모든 기능을 확인하여 도커 컨테이너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